할렐루야, 아멘, 홀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잘해서 일어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나신 왕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나심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배들렘 성내에 가보시다. 아멘 저 구유의 무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광하란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도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육신을 이원 날 구원할 구주가 아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광하랄 내 감상 잔송을 너무 올려 모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한 번 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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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환영합니다 왕의 신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도원장 내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맘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람 나를 찾아오신 사람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도원장 기리오 진리오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아멘 그 이름 예수 나의 맘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반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참된 소망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맘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원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맘을 다해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반들이 모든 나라 열반들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그 이름 예수 나의 맘을 다해 노래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원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맘을 다해 모든 나라 열반들이 모든 나라 열반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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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을 다해 나의 맘을 다해 찬양해 나의 맘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원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반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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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복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 영원한 생명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나사 복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 영원한 생명어들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나사 복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어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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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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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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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살아나사 하나님 동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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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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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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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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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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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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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 우리 주님을 초청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늘 이 곳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주님 찬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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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장하사 다스리 오 주님 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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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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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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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명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오니 왕이신 예수님이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차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찾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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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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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